전망대 연희에요 전장 강아지까지 강아지까지 너무 쉬운데? 여기까지 무난해요 지수 안녕 안녕 지금 기분이 어때? 지금 뭔가 행복해?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어? 어제 먹었던 저녁 메뉴는 뭐? 뭐 먹어? 검색하자님 무슨 작가? 어떤 장르를 좋아해? 보였어? 어디지? 1번? 일주일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지수의 보고 지수의 보고 요즘 하는 운동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는 뭐야? 브리핑 멤버 어떤데? 미사 사랑 항상 사랑해 지수의 보고 아 이거 이렇게 쓰고나 고마워 고마워 많이 믿다가 고마워 귀여워 띄워주네? 띄워주네? 안녕 사랑해 흠 흠 흠 흠 흠 흠 뾰로롱 엔지 흠 엔조 조금만 기다려 아이스 룩 골져스 뮤직비디오를 뭐 할수도 있어야 했는데 멀리서 봐 아니 아니 아니요 가까이 보고 있는 네 혹시 저희 팀 홍보 제 박수님 말씀드릴까요? 알지 좋아 그쵸 낙마가 점정의 무게 얼어 죽을 사랑해 예 남자 딱 그 정도 내 맘 다 젖지 마 태핑 여기 여기 여보세요 아 그거는 아 네 뭐야 네 이따가 내 거야 먹방 안녕 오늘이 우리 너무 사랑해 사랑해요 재밌게 안녕 고마워요 사랑 겸지순대 아 너무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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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이랑 가까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너무 떨려 많이 뵙고 고마워요 이 시각이 너무 떨려 뭐예요? 한 장만 한 장만은 뭐에요? 가위바위보 어때 이중희 격차 카메라 러브유 사랑해요 러브유 러브유 어색해서 말을 많이 러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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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인거 같아요 눈에도 포인트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야 반전 정말요? 네 몰라서 가능한거에요 칭찬합니다 권리의 3시간 정도 냥 냥 냥 냥 냥 냥 냥 깜짝이야 잠깐만요 냥 냥 냥 냥 냥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못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냥 냥 냥 냥 냥 냥 냥 냥 냥 허팝 냥 안보가 기억에 안 나는데 الر 냥 무 strokes 음 네. 그러면... 오늘 안 들어가거든요.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나요, 혹시? 저는... 지수입니다. 아시나요? 아시나요? 최리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아님 우리... 이거.. 아직도 웃길 것 같아. 이거? 이 걸로 골랐는데, 이거 주펴봐. 아하 아 뭔가 이렇게 사랑에 막 상처받고 이거 어떻게? 그냥 대고 싶어요 막 안 돼요 막 조금 인정해요 인정 땡큐요 미투 너비요 아아 황교 진짜 웃겨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이번엔 키타키타 비밀인 줄 알았더니 되게 당당히 신기하네 아쉬울 것도 없어 진짜 할 만큼 했어 난 어차피 넌 따위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매번 약속은 번복 너란 남자 딱 그 뿐 니 옆에 쿨도 슈다 띵 띵 띵 띵 띵 너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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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내요 다 지내요 어? 다 지내요 왜냐면 나 키 커야 돼 언니 멈췄어 인정 멈췄어 오늘 잠깐만 여기 썸덤 좋아? 언니한테 자랑해야겠어 뭐?